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517번째 시간입니다. 이 영상이 방영된 날은 바로 설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차례와 제사라는 그런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차례, 제사 모르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한자를 가지고 일단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차례는 차다 또는 차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례라고도 하고 다례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차라는 얘기다. 그리고 얘는 예도, 예의, 예도, 려를 얘기합니다. 차는 식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풀초, 초도머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는 나, 여자가 좀 변한 모양이다. 모양이 조금 변했죠. 위에 회개 하나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풀이 합쳐서 어떻게 차가 되느냐 이런데 여기에서는 나라기보다는 이 글자의 모양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볼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삽 같은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여덟팔이 있다. 여덟팔이 있으면 이제 흙을 이렇게 펴서 흙을 펴서 땅을 고르게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평평하다, 고르다, 평평하고 고르면 좀 여유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풀로 된 것을 마셨는데, 다리에서 마셨는데 굉장히 사람이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푸근해지고 우리가 차를 마시게 되면 좀 그렇게 되겠죠. 마음이 안온해지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식물이다. 그래서 차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차를 가지고 이제 어떤 예도를 지내는 게 이제 그게 제사라고 볼 수 있는데 예도래는 역시 신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좀 있겠죠. 그래서 보일시, 보일시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사상의 모양이다. 이렇게 보게 되면 신과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여기 풍성할풍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이것은 뭔가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재물을 좀 많이 풍성하게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래는 글자를 뜯어보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풍성할풍이다. 풍성할풍이라는 것은 풍년풍자의 속자로 쓰입니다. 같은 글자입니다. 풍년풍을 할 때 이렇게 속자로 써도 되고 정자로 써도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풍년풍은 잘 보면 예뻐봉이라는 글자예요. 예뻐봉은 벼이삭이 이렇게 길게 나 있는 모양이다. 공물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가운데 보면 산이 있죠. 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물을 산처럼 쌓았다. 어디에 쌓았느냐? 콩두자의 쌓았다. 여기 콩은 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기를 얘기하죠. 제사를 짓는 데 쓰는 그릇이다. 그 그릇 위에 이렇게 공물을 풍성하게 사가 놓은 것이다. 그래서 풍년이다. 풍성하다는 뜻이고 그것을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공물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의다. 아마 이렇게 생각대로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례다. 차례 또는 다례라고도 한다. 이렇게 했죠. 이것은 음력 초하루 또는 보름 그리고 또는 명절날 추석이다. 설이다. 지금은 보통 그렇게 되지만 예전에는 좀 더 많이 아마 행사를 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는 조상의 생일 생일 때 지내는 간단한 낮 제사를 얘기한다. 이렇게 사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례라는 말 자체를 보면 차를 올리는 예다. 예전에는 차를 가지고 이럴 때 제사를 모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보면 술을 많이 올리죠. 어쨌든 좀 간단한 제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례를 지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설날에 지내는 제사는 차례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제사를 보면 제사제에다가 제사사입니다. 제사라는 것은 우리가 뒤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굳이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다 아는 얘기죠. 그 제사다. 제사제는 좀 복잡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육다로래 또우에 보이시다. 보이시는 제사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상위에 고기를 고기입니다. 고기를 손으로 잡는다. 또우자가 이 부분이 좀 생략이 됐죠. 그래서 고기를 손으로 제사상에 올리는 모양이다. 그것이 제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제사사자는 같은 보이십니다. 제사를 지낸다는 그런 제사상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자가 뱀사자인데 이것은 생물을 얘기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글자는 자연신에 대한 그런 제사를 얘기할 때 많이 이 글자를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두 글자를 합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제사다. 이렇게 합니다. 사전을 보니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넋색에 음식을 바쳐 정성을 나타내는 것 또는 그런 의식을 제사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사는 기제사를 얘기하죠. 기는 이렇게 기일이다. 돌아가신 날이다. 그때 지내는 것이 기제사 또는 제사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단순히 기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명절날 지내는 앞에서 얘기한 차례와 기일에 지내는 제사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낱말의 용법으로 보면 제사에라는 것이 차례보다는 좀 범위가 넓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차례는 제사 안에 들어가지만 기제사를 기제사를 차례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차례를 지내면서 제사 지낸다고는 할 수 있지만 이 제사를 지내면서 차례다. 기제사를 지내면서 차례 지낸다 하는 것은 낱말의 용법상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말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보홍제사 접빙객이다. 이렇게 되겠죠. 요즘은 좀 덜 하겠습니다만 글쎄요. 엄격한 어떤 종갓집이나 이런 데는 아직도 남아 있겠습니다만 제사를 보홍한다. 받들고 빈객 귀한 손님들을 접대한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죠. 1년 중 끊어지지 않는 상당히 어려운 그래서 종부가 되게 되면 굉장히 힘이 들죠. 종갓집의 종부는 늘 봉제사 접빙계획을 하는 그런 가문들이 많았죠. 그리고 보통 보면 제사는 차례는 4대까지만 지낸다 합니다. 5대가 이상 4대가 넘어가면 그 신의를 땅에 묻는다든지 어떻게 해서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는데 불천지위 또는 불천위라고도 하죠.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 끝까지 제사를 지낸다. 4대가 지나도 지낸다는 것이죠. 나라에 끼친 큰 공헌으로 사당의 연구이 모시기를 나라에서 허락하신 신의를 불천지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상당히 글쎄요. 나라에서 인정했으니까 공이나 덕이 덕을 많이 산 그런 분을 얘기하고 유명한 종가에 있는 이런 불천위가 있죠. 이 제사제자를 보면 이것과 이 제사제가 들어간 글자가 몇자 있죠. 사이제다. 사이제는 언덕붓자가 들어갔어요. 제사를 지낸다. 예를 들어서 산천에서 제사를 지낸다 할 때 언덕 옆에 여기서 언덕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신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제사를 지낸 때는 신이 와서 옆에 같이 접한다. 그래서 사이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국제 나라와 나라의 사이를 얘기합니다. 국제관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나라와 나라 사이인데 어떤 사이냐 교제하는 사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교제를 줄여서 국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국제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국제 제대로 글자대로 따지지 않으면 잘 몰라요. 오히려 영어 인터내셔널 인터라는 게 있어서 더 잘 통할지 모르지만 이 제자라는 것은 서로 접하고 사귄다. 국가 간의 교제를 국제라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들어가면 교제라는 말을 할 때도 이것이 들어가죠. 여기에 이제 진면이 있습니다. 위에 제사제에다가 위에 진면이 있으면 사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당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제대로 재물이 제대로 이렇게 진설이 되어 있느냐 이것을 잘 살펴야 되겠죠. 그래서 살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재방변 손수를 뜻하는 재방이 들어가면 비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비빈다. 우리가 마찰을 한다. 이럴 때 이 찰을 씁니다. 그래서요. 잘 살펴보고 뭔가 재물에 좀 이상이 있다든지 재상에 이상이 있다든지 할 때는 그걸 가지고 뭔가 틀어낸다든지 손으로 어떻게 해서 비빈다는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비빌찰이다. 우리가 찰과상이라고도 하죠. 찰상이라고도 합니다. 비벼서 생긴 상처를 찰상 또는 찰과상이다. 과가 왜 들어가느냐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는 심하다는 뜻이죠. 너무 오버한 것을 과랍니다. 너무 많이 비비면 이렇게 상처가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씁니다. 찰과상 그리고 이 제사제자와 아래의 필발입니다. 그런데 이 윗부분이 좀 한자를 잘 모르면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제사제는 이렇게 되죠. 고기와 손인데 아래 필발은 이렇게 됩니다. 등질발이 이렇게 되죠. 모양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연히 다른 글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차례 그리고 제사 이런 단말의 설명절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